누룰 단성개 첫 산행입니다 내려갈때 쉽죠 올라갈 때는 미끄러워서 겁나 힘듭니다 아이고 사력을 다해서 올라가죠 미끄럽습니다 낙엽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워요 오늘 첫 산행입니다 그래도 거부감 없이 어미를 잘 쫓아가죠 나무사이에도 잘 들어가고요 거부감 없이 동료가 안 와서 마중을 나왔습니다 뭔일인가 싶어 가지고요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라서 가버리죠 뭔일이에요 뭔일 꼴랑 나뭇가지에 모가지 걸렸다고 못오고 있죠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힘을 받아서 다시 합류하죠 이게 동료회라는 겁니다 동료회 반갑다고 꼬리 흔들고 난리죠 동료들 만나니까 이게 쉽고 아닙니까 배고플 때 같이 산행하고 전쟁 나면 같이 피 흘리고 같이 사료 묶고 같이 산행하고 멧돼지 만나면 목숨 걸고 쉴 때 같이 쉬고 잘 때 같이 자고 구독해주세요 꼭 불러주세요